오늘 날씨가 뜨끈뜨끈 해갖고 운전하기 힘드네요 친구랑 밥먹고 수다좀 떨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잠깐 차 놔놨다가 사무실을 들릴까 하다가 좀 애매하네요 시간이 그래서 그냥 집에 가요 목사님 점심 뭐 드셨습니까 박목사님 뭐고 아 옛정! 옛정이면 저기 인데요 그 저기 금산가는데 아 야 유성예정 아하 아하 예 갈게요 예 요즘은 다 그거더라구요 아 아이고 항상 항상 가보면 좀 그게 좀 많이 보시게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아 양이 많아졌어요 두루지치기 아 아 저 목사님 알려주셔서 한번 갔었잖아요 그 제가 갔을때는 그때 생각없이 갔는데 집사람 한번 갔죠 뭐 한 두달 됐나 두달 됐나 세달 됐나 아 아 아 이것도 아무튼 목사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